Remonious Resolation Remonious Records 김이나 미안하다 그렇게 연약하게 B2 김이나 나중에 너랑 시카야 너랑 얘랑 붙으면 될 것 같아? 시카야 너랑 얘랑 붙으면 될 것 같아? 시카야 너랑 이렇게 붙으면 얘랑 붙으면 야! 시카야 조심해! 시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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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야 미안해 시카야! 시카야! 엄마 안 돼요! 지구 다한다! 지구 다한다! 호랑이 포기하지 마! 너 너 하지 않겠어? 지인이요! 지구 다 learnt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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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기름에 골이 말렸어. 하나, 왕시오, 둘, 셋, 구. 왕관이야? 왕관이야 왕관. 와 진짜 아니야. 봐봐. 봐봐. 어? 아니 형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저거 왜 이게?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. 아니 거짓말인데 왜 이래? 아니 금이 좋아.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왜 이래요? 진짜. 와 금이 진짜 커. 아니 떨어지는지 몰랐어. 아니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 미안하다. 아니 나 이런 거 치러 가야 되는데. 야 잘 써야지. 야 잘 써야지 이렇게. 아 이거 왜 그랬어요? 광수야. 아 뭘 고생을 해요. 아니 좀 힘들어 있잖아. 아니 괜찮아요. 아니 왕관이. 아니 나는 메뚜기야. 난 원래 밀리면 살지 않아. 야 너 사는 데하고 나 사는 데하고 다 알아. 아니 어디 가. 나 혼자. 자 카메라 끌게요. 아 그만 왜 보여. 잠깐만.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It's true. 세상에서 제일 매력이 있는 여행이네요. 이거 되게 잘하시라고 생각해요. 형은 오묘션. 제가 챔피하세요? 아 진짜 잘해. 이 코치. 너무 빡빡해. 한 번 뛰어요 그냥. 저보다 더 심해요. 야. 움직이세요 계속. 자 그럼 운명의 커플 추첨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이다. 여기가 어디야. 24시간 동안 베트남 평무한 사람처럼 생활하라. 이거를 하라고요. 더운데. 지금 30시간 40분인데. 이런 프로였단 말이에요. 아 귀엽다. 고생 왔습니다. 혼자 살고 있죠. 외롭습니까. 이 느낌은 뭘까. 연인이야. 유정재 씨가 유정재 씨를 어버 키웠어요. 따까리 훌어 따까리. 유정재는 있어 보인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풍지 박사님. 남의 집은 얘기를 해요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학 캘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와